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은 1200여 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독사는 주변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주민이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돕는 우리 동네 이웃사촌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민간 복지 공동체에 서울시가 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촘촘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눔이웃과 나눔가게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나눔이웃은 주민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을 돕는 사업이며 나눔가게는 지역 내 음식점, 약국, 학원 등 중소자영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여 이웃을 돕는 사업입니다. 우선 나눔이웃은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에게 말동무되어주기 같은 정서적 지원과 병원 동행이나 혈당, 혈압체크 같은 보건의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합니다. 또 나눔가게 사업은 식당과 연계해 독거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자녀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2천여 명의 나눔이웃이 활동해 8만 7천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16만여 개의 나눔가게는 17만여 명을 도왔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이 민간복지공동체로 운영됐던 나눔이웃과 나눔가게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시내 424개 동에서 지역복지기반을 만들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가 수혜 대상자 수요조사 등을 지원하고 교육, 워크숍, 현장견학 등을 통해 봉사자의 역량 강화도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나눔이웃 2천여 명과 나눔가게 1천여 곳을 추가로 모집하고 이들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